나랑 수능 화이팅! 수능 화이팅 한 번 해달래요! 나 수능 화이팅! 수능 화이팅! 귀엽지? 응 귀여워 수능 화이팅! 고맙습니다 메시지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솔직히 말해. 내가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너 진짜 나 진짜 좋아하는 거야. 코바 이런 돌발이니까 그런 거 자꾸 좋아하니까 장난치고 싶고 그냥 부정하는 거야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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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약간 이 목에 쓸 수 있는 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저 되게 많네. 젓가락 났어. 왜? 저러줘 젓가락. 아 고기가 없어. 저러줘. 고기 있잖아 여기. 나는. 내가 있잖아. 왜? 왜? 뭐? 저... 왜? 이 곡은 최연아의 곡입니다. 그리고 혜연과 채영이 랩맥 아니 아니 이거 눈빵 맞네요 정현이 너무 예뻐요 언제잖아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즐거워진대요 누우면서 잠 잠 2시 FBI OPEN UP 도착 마치 1시 2시 5시 1시 3시 5시 1시 한 명의 지점이 2번 둘째랑 5번 둘까 3번 응원 5번 2번 3번 2번 5번 2번 3번 2번 3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